안쪽에 들어가 있는 솜의 두께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잘 보이네요 지금 빵빵하죠 지금 1.5kg 그러면 이게 1500g 그렇죠 보통 6만원, 7만원 때 제가 방송하지만 다 1.2kg, 1.3kg 이렇거든요 근데 1.5kg 굉장히 솜을 많이 넣어드렸어요 국내산 솜을 에어롤 솜으로 다 넣어서 한겨울에도 따뜻할 수 있게 얄팍한 게 아니라 부피감이 지금 다르고요 몰류감이 다르죠 그리고 안쪽에 솜을 물세탁할 때도 뭉치지 않게 뒤에 보시면 국내 생산으로 다 이렇게 퀼팅 누벼들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세탁하시고 나서도 솜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뭉친 형상 적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진짜 보신다면 퀄리티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촘촘하게도 박아지기도 했습니다만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퀼팅 모양 자체도 별문양과 같이 잘 어우러지도록 신경 써서 넣어드렸어요 너무 따뜻하겠죠 입을 공개해드렸습니다 국내 생산 퀄리티로 100% 국내 생산으로 코오룩 원사 써서 질 좋은 극세사를 오늘 만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아래쪽에 깔아놓는 패드가 연동되는 칼라감 보시라고요 그레이 칼라 포인트 그레이 칼라 뒷지 그레이 칼라의 패드 근데 이 그레이 칼라의 패드가 역시 바닥에 깔아놓는 패드가 참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덮는 것만 극세사 이불을 쓰는 것보다 깔아놓고 덮으면 훨씬 따뜻하더라고요 허리 등쪽이 정말 베기지 않고 푹신푹신하게 들어가 있는 쿠션감 그리고 이런 기모감이 있는 코오룩 원사 되게 따뜻하고 안쪽에 지금 누벼들인 이런 디자인 털이도 되게 현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사각 켈팅 모양으로 해드렸어요 예쁘죠? 그리고 따뜻하겠죠? 부드럽겠죠? 정말 극세사는 너무 부드럽고 뒤쪽에는 일부러 미끄럼 방지 처리를 안 해드리는 게 자체적인 두께감이 있으니까 밀리진 않거든요 근데 뒷지까지 부드러운 원단으로 한 번 더 처리를 해서 그냥 날씨 조금 많이 춥지 않을 때는 이 자체를 이불로 쓸 수 있게 활용도가 좋게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3, 4월 되면서 조금 날씨 풀렸다 싶으시면 뒷면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 살려서 만들어드린 곳이 바로 메종드 블랑 많이들 기다리셨을 거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진짜 저번 시간 엄청난 사랑 받았는데 여기 베개 커버까지도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앞면 뒷면 코오롱 극세사로 함께 보실 수 있으세요 베개 커버 벗기셔서 세탁하실 수 있게 저희가 뒤쪽에 국내 생산 지퍼 다 달아드렸고요 사이드로 이렇게 딱 무게감을 양분화해서 두 개를 붙여놓으면 한 폭의 작품처럼 쿠션처럼 보이게끔 완성도를 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우리 딱 목욕하고 나와서 너무 추울 때 이불 속에 쏙 들어가면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거를 극세사로 그리고 베실 때도 부비부비해도 볼 쪽이 부드럽게 국내산 코오롱 원사의 극세사 패드 그리고 베개 커버 이불까지 저희 4만 원 최초로 오늘 세일이 들어가고요 그레이 컬러와 네이비 컬러와 골드 베이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올해는 유독 그레이의 정말 돌풍이죠 setup 너무ự grant 네이비 컬러와 레이음도 네이비스로